오사카 이와 유니버셜의 가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입니다 제일 먼저 슈퍼 닌텐도 월드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오 속 세계관으로 입성합니다 마리오 속 터널을 지나면 게임 속 세상이 나타납니다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구파에 있는 구파성을 들어왔습니다 구파에 아주 구파성 내부의 아내는 귀여운 아이템들로 가득했습니다 게임 속에서 나오는 구파의 부하들 귀여워 보이네요 마리오 카트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V.I를 착용하니까 마리오 카트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시를 타러 왔습니다 귀여운 요시를 타고 마리오 월드를 한눈에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와아 닌텐도 월드 귀여워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네 어떻게 이렇게 만든거야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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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이거 마리오 월드에 생동감 넘치는 머스트리입니다 Matter of City 전원 활약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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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워요 와, 대박이다. 실제로 보니깐 대박이다. 불렀다. 사람들이 여행을 도는 것 같아요. 퀄리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장소는 워낙 유명한 해리포터 존입니다. 이 녀석도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해리포터 놀이기구는 미쳤습니다. 강추입니다. 해리포터 존에서 맛볼 수 있는 버터 맥주입니다. 진짜 맥주는 아니고 달달한 크림소다 맛 무알콜 맥주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유니버셜에서 가장 핫한 피카츄빵 먹으러 왔고요. 1시간은 기다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기다려서 나온 피카츄 호빵 한번 먹어볼게요. 멜론 멜론 땡큐 얘를 사면 얘를 같이 1 플러스 1입니다. 이상의 시 배도 채웠고 힘을 내서 다른 장소를 구경을 합니다. 중간중간 포터 존이 많습니다. 다음 장소는 미니언즈입니다. 3D 안경 없이 리얼하게 4D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오 와플이 있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앞에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락이 파크에서 공연도 보고 매운을 잘 보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주라기파크 근처에 있는 공룡고기 하나 먹어볼게요 말도 안되는 사이즈입니다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마감 시간입니다 오사카에 방만하신다면 USJ 강추입니다 그럼 안녕